반갑습니다 코코블리 여러분 오늘은 설빙 사이드 메뉴 준비했습니다 음료는 커피고요 잘 먹겠습니다 저번에 주문한 광복이 아삭아삭 오징어 마늘은 김치 마늘은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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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은 소스 치즈볼 엄청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아까보다는 거 너무 좋네요 아삭아삭 아삭아삭 쫄깃쫄깃 쫄깃쫄깃 달콤달콤 달콤 달콤 김치 아삭한 맛 치즈가 안가고 있어요 치즈가 더 맵지 않아요 치즈가 더 풀러요 치즈가 더 풀러요 치즈가 더 풀러요 맛있어 바삭하니 아직도 안에서 애교에 대해 오로우 가득 가득 재미있어요 뭔가 잘 어울린다 역시 치즈소스 오늘의 음식은 이렇게 놀고 있는 것 같아요 맛있게 먹으려고 했는데 먹으러 왔어요 정말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 아나도 너무 맛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먹고싶어요 한입에 먹으러 왔어요 너무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어서 맛있더라고요 보화면 안되서 먹으니 오돌뼈 고춧가루 바삭바삭 매운맛 깔끔하게 말해요 멸치맛 고구멍 스테이자만 이제 눈에 감사도 가끔 오늘 영상은 고구마 기자가 잡히고 싶어요 이 제품은 맵게 핵심이 참지하다 모두 겨울 drunk 마지막으로 스팸 히히 새우 컵듬터 설탕 와우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너무 맛있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 치즈볼 아삭아삭 고춧가루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